아 아 이야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? 나한테서 양념 냄새 나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썩은 생선을 만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저 바빠요 아주머니 안 계셔서 전부 혼자 다 해야 돼요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? 서재에 계세요? 잠깐 만나 뵙고 올게요 아버님이 찾으세요?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으세요 네 장인어른께서 전세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전세미를 만난 적이 있냐고 아버님이 찾으세요?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으세요 아냐 여기서 나가버리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방법이 없어 강수철 회장이 강영민에게 전세미를 얘기할 테고 곧 강영민이 날 죽으러 갈 거야 시간이 없어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서연아 빨리 나와 집 앞에 남준이하고 같이 있어 지금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굿 굿 굿 그 후 겨우 훌륭 굿